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WS의 시즌4 9라운드 1기환기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누구 소리? 이거 딱딱딱 하려는 소리 이거. 누구 왔다 할 침? 슈퍼형인걸? 락쿤인데? 락쿤형 마이크 운속어 돼 있는데? 뭐야? 근데 그래. 그래, 탁탁탁. 오조해졌다. 일단 하자. 경계하자. 그래, 오케이. 통제. 오도 화면이 왜 멈췄을까요? 됐다, 깜짝이야. 아, 게일형이 여기네. 큰일 났네. 태우형이랑 우관형 아이디, 쿠토조프랑 노케가 별동대로 이동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대로. 얍, 몇 번으로 이동. 코손형이 본대 잡아주시고 본대는, 별동대는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우관형이랑 태우형이랑 A쪽으로 일단 헤드온. 프라버스 어딜 이동하나요? 파미오하고 태우. B, B쪽 견제. 맞쥬. 나머지 본대 유닛. 어? 태우가 별동대 아이가? 태우 형이 별동대요. 오케오케, 태우 형 별던데. A, A, A로 가. 게일하고 파미오, B, B. 여기 들어가. 생존 위주로 확인하고. 나머지 본대는 일로 가면서 B, 엄호해줘. 전제. 어. 실탄형이 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탄형. 우관이 부르면 실탄형입니다. 아이디로 하는 거라. 50 뭐라고? 50은 해야 알아낼 것 같아. 무관이라면 몰라. 아, 50. 아군에 레이더가 없으니까. 깊게 전투는 안 할게요. 어. 사려. 웬만하면. 아, 아. 이 새끼들 A 오는 것 같은데. 저넘들 여기 섬 사이랑. 그.. 낮은 섬 이용해가지고 연막이랑 같이 활용해서. C. C. 저거 뭔데? C로 이동 중 항공모함. C로 이동 중. C 확인. A 캡하고 B. 견제. 무조건 견제. 알겠습니다. B에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A. 3G. 이 새끼 밀고 온다. 밀고 온다. 조심해. 확인했습니다. 이 빠르게 들어가겠슴. C 먹는 중이네요. 어. 아니다아니다. 들어온다. A. A. 먹습니까? A 먹고 내려가요. A 먹고. A 먹고. A 먹고. A 먹고. 쭉 내려오세요. 쭉 교전합니다. 벤슨 사격. 집중 사격. 집중 사격. 벤슨 들어가요. 벤슨 들어가요. 1 Voy. Frederick. Mag에 공격. Bai. Thank you very much. Er. Bar prematurely. binar mistera. A. Karin. ??? ioni1. Sensory. every. спohum? madete. you know? 어 내가 핵심 쪽으로 못뒤게 이 쪽으로 어랜 뒤에서 니가 밑쪽으로 포지션 바꾸자 벤슨 사격거리 나온 대로 계속 쏴주시고 배손형 염마 플래치겠습니다 좀 정신 감속 중 켜 켜 켜 켜 켜 엔진 켜 켜 켜 켜 빨리 켜 염마 켜 벤슨 사격거리 안 나오시는 분들은 포토 조퍼 이두로 사격할게요 이렇게 직선을 쭉 뜰게요 형 어 죽고 죽고 하이드로 온 에센 확인 시아치우 9km 시라치우랑 교전 중 오케이 자르실 좀 잘라주시고 헬링이 나 얼쯤 되면 연막힐게 헬링이 아직 거리있으니까 B 먹히는 중 이제 할게 코스.. 코스 형 무리너노 어 랑랑랑랑 서현이 사운드 구축 위주로 사격해주세요 어 공예상의 어 어 내 쪽 쏘지마 시라치우 바깥쪽으로 돌준비 벤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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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뢰 야 A 빨리 가 A 빨리 가 에이드리다 너무 진겼어 또 최대한 빠르게 어뢰어뢰 레이더 섬 빼 헬링이한테 다 헬링이한테 당황하면서 연막 쓸게 어 섬 끝자락에 써줘야되요 네 게리어 게리어 어뢰어뢰 아씨 존나 힘들다 선을 내렸어 섬 붙여서 써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들어갈게요 벤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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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겐 레이더 한타임 빠졌습니다 선투기 유도 나이스 연막 없어질 때까지 30초 연막 내가 같이 쳐줄게 연막 내가 같이 쳐줄게 소선 연막필업 아 라저 괜찮대 아니야 아니야 아직이라고 연막 끝났다고 여유있다고 형 10초가량 남았어요 공호형 그거 연막 끝나면 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주세요 어 시라츠유 시라츠유 걔형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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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슨 벤슨 녹게 쓸게 음악 쭉 돌릴테니깐 내 쪽으로 온나 저쪽으로 온나 저쪽으로 온나 저쪽으로 온나 저쪽으로 온나 연막 연막을 안 받았다 내가 연막 안 치면 살 수가 없었어 여기 노캐 스팟 좀 내가 갈까 가 저쪽으로 온나 야 주니야 너 너무 뒤로 갔다 응 들고 있어 야 나 죽었다 빠이 아이 쏘리 죄송해요 연막 찼어야 버틸 수 있는지 지금 형 생각하는데 가까이 틀고 있는데 여기 구축에 지금 여기 구축 하나 있고 아 펜슨 펜슨 일단 재정비할게요 연막 야 우리 저남 너무 뒤에 있어 저남 너무 앞으로 나와 뒤로 있어 나와 일단 재정비하고 펜슨 진행할게요 개혈령 개혈령 비에 살짝 걸쳐주세요 국민 앞으로 나와 빠르게 연막 오래오래오래 확인 여기 연막 있으면 좋을텐데 비스 호진중이고 비스 침수 빠졌습니다 지금 수재형 라인 쪽에 연막으로 갑니다 지금 수재형 라인 쪽에 연막으로 갑니다 아 비 농성 힘들어 보이는데 내 선이 느려가지고 마성아 동쪽에는 비스마라크 대공이 약해 보이거든 기혈령 들어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어후 그럼 제가 지금 형방향군을 일직선으로 연막 끌게요 수재형 무리 노노 오른쪽에 벤슨 노케 남피 수재형 연막 참고하세요 어 어 비스 1호 1불 이거 지금 바스라고 길게 던거에요? 응 어 우간 격 비스마라크 사격게 기스마라크 개피야 좀 좌치으로 비스 비스마라크 비스 고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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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일 형 연막까지 몇초 남았어요? 연막 36초 오케이 차파해포 온다 운다 차파하기 아직 아직 힐링 힐링 연막 필요해? 어 아직이요 아직 시라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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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중수 완료 연막 중수 완료 세더 시라츄유 위주로 연장할게요 어려해 에이척 어려해 연막 아직 괜찮아요 연막 연막 보다 일단 저기 벤슨 위주로 여기 구축 2대 있거든요 태국 저거 벤슨 가서 죽여 갈려가 나 혼자서 나 혼자서 벤슨 주석 못해 오케이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너 지금 개일 뒤로 빼 체인지해 나 죽겠다 나 불났어 차파 1점 더 가능한지 차파 아씨 가능해요 연막 필요하면 바로 에이척 바로 예 아직 점수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연막 써주시고 저 벤슨 추정해 주세요 다시 지워줬다 푸시 날려 점수 300점 남았다 확인 이제 다 죽었는데 아 우리 이제 포탄 집중 안 됨 너무 너무 떨린다 아 또 갔다 막 거쳐요 태형아 엔지 꺼 엔지 꺼 연막 연막 꺼져요 응 태형아 엔지 꺼 엔지 꺼 태형아 네가 텔링하고 너 뒤로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고 가방 없다 이 게임 내려가야 돼 만약에 뭐 나 B 들어가 해배 할 것 같은데 싸워 싸워 들어가 들어가 B 미호랑 B 형이랑 같이 들어가고 전함도 헤드온 해가지고 B 내려가세요 네 전진 전진 연막 직진을 좀 해 드릴게요 나 연막 온 연막 깔면서 B를 나가야 돼 다 같이 수조 형 그대로 전진 응 야 쏟아 켰다 그대로 쭉 밟고 오세요 미니가 한 번 쳐 놓을게요 쭉 쳐 놓고 전 들어가겠습니다 상대피가 많이 없는 편이니까 야 터워야 터워야 돼 어려 어려 기타 소조 형 그대로 찍힘 시.발 전함 전함 뭐야 다 내려가 B로 하트 피시 해야 돼 동민아 너 너무 상긴다 내려가라 동민아 엔전도 제일 켜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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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 투 시라 투 시라 투 어뢰 스팟 벤슨 스팟 꽃 잡을 테니까 1.4 좀 해주세요 그 거리에 거리 좀 펼쳐주세요 이리로 돌아보면 어뢰 서민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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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점 시라 투 1.4 요청 라저렛 굿샷 굿샷 나이스 나이스 저 여기 서민 붙을게요 아 아 아 시라 투 안 죽었어 셔츠 개핑 석파 조금씩 나오고 있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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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호남 위치 컨트롤 하시고 밑에 벤슨 있으니까 유아 옆목 없냐 네 없대 네 지금 섬에서 노케 옆구리 노케 옆구리 어뢔 도움을 소나 켜세요 좀 있다가 교케 10타 우측 벤슨 여기 여기 스파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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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이에요 연막 안 해 연막 준비해 연막 깔아줘 연막 다 떴어요 형 오케이 A 전멸에 장군 공수 아마 후달릴 것 같아요 쉽지 않네 응 연막 얼마나 남았어? 어 지금 가늠이 안 돼요 형 연막 아예 써봤는데 그냥 단파부터 시화축으로 버려 타지면 알았지? 다른거 타? 어 배쌈하면 326 되니까 어차피 불의 땅이니까 비스마크가 괜찮지 않아요? 어 비스마크가 괜찮은데 테린이가 너 비스마크 타 제가 탈게요 비스 어 코가 느려서 뭘 할 수가 없네 우리의 시화축은 아니야 타일이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ㅁㅇ 네 ㅁㅇ